안녕하세요. 푸지니티비 여러분. 그런데 저는 지금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고 레벨을 올리려고 합니다.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릴 거예요. 여기 도시가 지금 오염됐어요. 전염병에. 아니, 이 도시가 좀비 바이러스로 돼 있어서 좀비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 이 집 같은 걸 터뜨리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. 아, 정말요? 그럼 좀비들을 빨리 퇴치해야 돼요. 바이러스를 퇴치해주세요. 푸지니티비. 빨리, 빨리 레벨업해서 뭘 하면 돼요. 판매를 했어요. 판매를 해서 그럼 레벨을 올려서 빨리 더. 상점으로 가서 살 게 있으면 살고 살 게 있나? 없네요. 상점 나가고 다른 데에 완전 어마무시하게 터뜨려 보일까요? 우와,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요. 멀리, 멀리 떨어지세요. 멀리 떨어지세요. 멀리 떨어지세요. 떨어지. 터지는 거 보고 싶어요. 터지는 거 보여주세요. 우와, 멋지게 터진다. 좀비 바이러스가 이러다가 나만 하지 않겠는걸요? 너무 많아요. 우와, 천 원 벌었네요. 왜 거기에 가는 거예요? 여기 가서 뭐 하려고요. 왜요? 여기가 빨리. 폭탄을 사요? 다이나마이트를 사요? 빨리 매돈 벌어야 돼요. 우와, 거기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? 우와. 대단하죠? 네. 조금 더 가까이. 빵야! 조금 더 가까이. 빵야! 우와, 대박. 빵야! 아이고, 저기가 좋은 것 같구만. 내가, 내가 멍청이처럼 저기만 터뜨렸네. 오, 도망가요. 안 도망쳐도 돼요? 우와.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안에서 바로 터뜨려 버리네요. 개 꼬리. 이거, 이 거고 있어, 왜? 제일 뒤에. 알 박자는 먹었습니다. 아이고, 피해라. 거기는 어디에요? 아이고, 피해야돼. 피해야돼. 피해야돼요? 아이고. 피하고. 위에 설치해. 아이고. 아이고 내가 포칸을 설치해보렸네 대단한? 쇳꿀? 쇳꿀인가 요거 완전 판매를 하면 뭐를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안 살 거예요 왜요? 지금 더 돈을 모아놓고 뭐 사면 되잖아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시는군요 쇳꿀 쇳꿀이에요 쇳꿀은 무슨 말이죠? 지금 판매하러 가고요 상점으로 가서 포탐 대명 12,000 장차로 근데 어쩌다가 그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어요? 그 마을이?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추측해 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뿌리들 환경오염이 걸려서 그런가요? 사람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이유일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에 너무 의학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러다가 이상한 조작용? 응 탄생시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만한 하네요 그럴만한 하네요 그럴만하죠 좀비는 무서운데 거기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함께 부숴봐요 그럼 더 빨리 부숴지 않을까요? 협정에서 하면 그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 있나요? 다른 친구들은 물어봐요 한번 어쩌죠 제가 지금 돈 벌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벌고 가서 가봐요 세게 평화 지키는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세게 평화 지키는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세게 평화 지키는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뿌리득이야 먼저 뿌리득이야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? 응 계속 계속 묻히고 있잖아요 주지 마세요 주지 버려주세요 그거 주머니가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응 어쩌죠? 저 지금 완전 박수를 내고 있어요 뭘 박수를 내고 있어? 박수 났네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있어 도시 전체요? 도시에는 뭐가 있는데요? 외계인도 있어요 오 진짜 외계인 보자 외계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외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계인은 외계인도 있다니 외계인은 한 번도 본 적 흑 가는 중 그건 뭐예요? 다이너마이트인가요? 저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. 밑에를 구멍을 내가지고 높은 빌딩이 한 번에 뻥! 부서지는 거야. 얘는 절반을 잘라보세요. 트럭 절반. 우와! 완전 구멍이 잔잔 죽어나버렸네요. 거기 안에서 춤을 추고 비를 피하면 되겠네요. 거꾸로 먹지 말라니까요. 멋진다. 멋진데? 우와. 저기 앉아 뛰어가는 것 같다. 우와. 그거 그렇게 보고싶어요. 우와.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. 좀비 바이러스를 제출할 수 있겠다. 이제. 으 4 며칠은 걸리겠네 아예 지금 걸릴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소요될까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좀비 기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출몰 한다고 들었는데요 으 으 좀비들은 밤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밤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아직은 날이 아니에요 지금 5 5시 인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되니까 1시간밖에 안나왔어요 언능 서둘러 주세요 어 너 Knion 요렇게 파게자